아, 그 때 그 친구 분이시네요. 쟤도 미리 많이 없어요. 야, 너 오늘은 뭐 없어? 야, 오늘은 그 영화 같은 날이다, 나한테. 왜? 와이프가 아기를 데리고 1박 2일로 친정을 간 상황. 브라우고! 아이고, 브라우고! 아이고. 쇼싱크 탈주 맞으니? 내가 주인공의 마음을 알 것 같아. 틀리라! 조석열 씨는 댓글 신경 안 쓰시나 봐요. 저는 인터넷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는지 알아? 요즘 말로? 일중스럽다. 아, 일중이요? 어, 일중스럽다. 부러움은 부럽다고 해요. 그러면 뭐 디스케줄은 뭐, 나랑 뭐, 뭐 할 거 없네? 아, 이따가 좀, 저기 나 가자. 뭐야? 표상마차가. 그치, 큰 꿈 없어. 진짜. TV보거나, 게임하거나 그거잖아요. 아, 잠깐만. 아, 웃기네, 진짜. 아이고. 왜 이렇게 큰 택배가 또. 뭐야? 뭐야, 이거? 참 규모가 큰 거야. 뭐야, 뭘 산 거야? 뭐야, 이게? 이게 냉장고 정리용품이야? 냉장고. 냉장고 정리용품. 와, 쓰나. 용기 같은 거지, 용기. 그럼 이거 왜 샀어, 이거를? 아이, 정리해야지. 냉장고 청소해야지. 냉장고 하자. 오늘? 응. 너도 좀 배워가라. 그러겠지. 야, 잘 못 왔네. 아, 이거 좀 해봐. 허리 아프다. 빨리 빼봐. 아니, 우리. 우리 집 것도 내가 안 하는데 왜 이거를 내가. 말 잘했다. 야, 너희 집 것도 실패부터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연습을 하고,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말 잘하네. 야, 여기 밑에 그 종이 있지? 이거 제거해서 저기다 재활용해야 되니까. 난 이걸 씻을게. 오케이? 새로 나온 거니까 깨끗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야, 너가 애기가 먹을 거라 생각하면 이거 안 씻을 거야? 이따가 이거 다 끝나고, 맛있는 거 해줄게. 아. 나 왜 이제 냉장고 정리할 일 많이 없죠? 진짜 좋은 친구예요. 냉장고가 있는 거 있잖아. 어. 정리할 거네. 냉장고가 있는 거부터 싹 빼를래? 다? 이걸 다 꺼내라고? 야, 다 꺼내라. 정리, 식탁에서 정리 잘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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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어휴. 엄청 많네, 뭐가. 야, 무슨 동굴 탐험하는 거 같다, 여기. 어? 동굴 탐험하는 거 같아, 뭐가 있나 보니까. 잘 빼면 한 번. 거의 이삿짐 나려는 수준 아니에요, 동굴은? 저 끊어내면 꽤 되는 거 아시죠? 그럴 거 같은데요. 아. 어제 순대를 먹었구만. 잘 알고 있구만. 어휴, 진짜 일이다.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왜? 계란이 깨져 있네, 저 안에서.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계란을 먹여놔. 지금 넘어갔나? 떨어졌나봐요. 쌓아놓고 먹으니까. 잠깐. 네, 뭐해? 아, 이게 김장철이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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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아, 절로 가, 절로 가. 아, 절로 가, 절로 가. 아, 절로 가. 아, 절로 가, 절로 가. 이야, 저거 거의 병아리가 나올 뻔했네. 이건 뭐야? 뭐, 공진당이야? 호두 과자. 호두 과자. 호두 과자. 호두 과자. 야, 호두 과자가 막 호두가 됐다 진짜. 호두 입어봐. 호두 입어봐. 호두 입어봐. 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걸 못 봤다는 게. 호두 과자일 때 못 먹었다는 게. 호두 과자일 때 못 먹었다는 게. 야, 이걸 보니까 노래가, 노래가 생각나네.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에.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정리 좀 해야 된다고. 감자에. 소스 말아, 소스. 이 정도면 거의 음식점이다, 음식점. 다 됐지 이제? 양이 엄청나네. 보기만 해도 적답하다 지금. 너무 심하게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저렇게 냉장고 많이 채워놓으면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매일 그렇지 않아요? 한번 훑고 지나가면 또 사라지니까요. 하하하하하하 저기서 저기 할래? 저기. 쟁반이다. 저희도 이제 냉장고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좀 해드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닦아야 되니까. 청양세제를 만들자고. 청양세제를 만든다고요? 예, 저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냥 먹는 거니까. 맞아요. 그냥 화학약품 섞인 거구나. 아이가 요즘에 키가 커서 면서 굉장히 손을 많이 대요. 세균이나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손제도 좋지만. 있는 재료로 또. 그리고 유통기한 진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다 뿌리면 흘러니까 좀 묻혀서 닦아봐봐. 이렇게 여기네? 어. 아니 지금 안에 들어가서 좀 떨어지니까. 하하하하 저 지금 또 투덜을 거리면서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여기 여기 와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너네 집 와서 내가 한 번 해줄 수 있지 않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너 저거 해 너 저거 저거. 아니 너를 내가 을 믿어 들었지. 아 이거다가 우리 이거 알바 해도 되겠다. 주말 가서. 진짜 알바 해볼까? 뭐? 집에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집에서 돈은 아니잖아. 무료 봉사 아니야? 무료 봉사. 그렇게나지. 아 이게. 어. 왜? 나 이거 결혼할 때. 선수록 다 본 거거든. 어. 이거 벌써 몇 년째가 이제. 9년째였지 9년째. 아니 근데 우리 일란 씨는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뭐 하나 배우려고. 네. 네.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보살림남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살림남에서. 일중이 형 역할이. 어. 최고인 것 같아. 일중이 형 때문에 남자들이 살림을 시작한다니까. 왜. 왜 왜 왜. 보고 있다가. 이거야.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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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못해 저거를. 내가 너 정말 잘하겠다. 야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야. 했어. 했어. 했지. 뭐였어. 그때 저기 뭐야. 그 밥. 했어. 그래.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뭐래. 와이프는 이제 좋아하지. 이게 기밀증 효과입니다. 무슨 기밀증 효과입니다. 무슨 돌리죠. 무슨 돌리지. 무슨 돌리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좁다. 고기. 왜. 잠시만 봐. 고기 끓는 거야. 고기 끓는 거야. 여기 바닥에 후기를 깔아놓잖아. 어. 그러면은 냉기가 잘 돌아요. 아 더 차가워진다고. 아 이거 몰랐네. 일단 보세요. 보기도 좋아요. 약간 반사판. 특재료들의 반사판. 저 반찬이 맛있어 보여. 저 반찬이 맛있어 보여. 아. 아. 자 이제. 하. 좀 먹자. 저기서 그만두면은 정말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그죠. 아. 아 갔어. 어? 얘 상태가 메롱이야. 얘는. 걔는. 내가 내 방에 놓고 있어. 아. 쉬웠네요. 아. 어디까지 크나 보려고요. 아이고 야. 아. 언제 이렇게. 이런 거는 다듬어 좀. 내가 다듬어서 넣을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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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스파라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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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스파라거스. 저래서는 해가 많이 필요한 거군요. 네. 수분이 날라가지고. 그냥 또. 이게 약간 냉정고용으로서 눈에. 보여 돼. 안에. 아. 그렇게 끊어 먹거든요. 수분이 안 보이니까 지금 못 끊어 먹었던 거야. 아유. 또 가자. 아 또 생각나는. 여기에다가. 여기 과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애가 냉장고 말고 자꾸 달라고 그래. 여기는 소스, 여기는 요리 재료 있잖아? 간장 뭐 이런 거. 저거 혼자서 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네요. 웬만하면 내고 갈게요. 계란도 여기다 넣을까? 어? 잠깐만. 대체 이거 다 먹고 놔야 되는데. 왜? 이거 그냥 유투비가 다르잖아. 이거 부터 먹어야 되니까. 이거 내가 알아서 넣을게. 근데 운세호 씨 저 생각 잘했네요. 아유, 그때 이거 먹고 가져온 건데. 이런 거는 잘 보이는 데 놔야 돼. 요런 데 놓으면 안 먹어. 아, 이거 소스 옆에. 그래, 딱 잘 보이는 데도 놓고. 소스 옆에 놓고. 한 번 봤어. 이거 뭐 지포박에다 넣어서 지금 지저분하잖아. 야. 아니. 문제였어. 이게 배우네. 문제였어, 문제였어. 상희야. 야, 너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잖아, 송민아.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게 하면 되네. 하면 돼. 눈에 보인다고 이게. 못하면 없어. 저거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웃긴 게 우리 설립나물 되게 좋아해요. 매주 얘기하는데 매주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고 있어요. 우리 걸 보면서. 야. 햄하고 햄 이런 거 있지? 어.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우리 햄 만약에 잘라먹고. 그럼 자른 다음에? 햄이 좀 마르잖아요. 저러면 안 말라요. 아, 그래서. 아, 저런 털을. 저런 털을. 나 지금 저렇게 발라서 먹는 줄 알아, 네가. 두 개 먹었는데 땡기받네. 넣으면 돼. 견과류는 무조건 여기다 넣어야 된다. 어? 왜 그런지 알아? 왜? 왜 왜 먹지. 자기사. 자, 케이크. 케이크는 거의 남으면 안 먹는데. 아, 이건 진짜 아까워. 아, 맛있겠다. 먹어봐. 너부터 먹어봐. 아니, 너부터 먹어봐. 아니, 너부터 먹어봐. 아니, 아니. 진짜. 이게 어떤 대별이신지. 제발 일단 먹어봐.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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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맛있어? 이거를 따로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냥 먹자, 그냥. 아, 아. 아, 아. 아, 의외야. 어떻게 치울까 하다가 그냥 먹어치우고 그랬습니다. 아, 깔끔하다. 네, 네, 네. 가장 깔끔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음? 자, 이건 이따가. 저녁도 있잖아. 지금 하자, 봐. 뭐? 옆에 친구 있잖아. 냉장실 친구 옆에. 냉장실. 아, 이제 냉장실이 끝났다고 해요? 아, 이제 냉장실. 나 진짜 별거 없어. 봐봐. 저기 화석들 많지. 아, 맞아. 냉장실이 더 힘들어요. 냉장고에서 얼만큼 나온다는 걸 양을 대출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정리 좀 하고 있을게. 아니, 뭐 이렇게 다 올려놨어? 어? 냉동실에 뭐가 많이 좀 있으면 좋아해. 아. 그 친구가 정말 착한 거 같아요. 진짜 좋아. 스파드. 오, 시도 살 친구들인데. 야, 케이크 또 있다. 어? 케이크. 그거 내가 그때 얼려놓은 거지. 치즈케이크. 어? 어? 야, 케이크 또 있다. 어? 또 있다. 그거 내가 또 자연에도 해놓은 거지. 아, 자연 냉도 해놓은 거야. 그 애들 잘라주는 게 좋아해. 어? 야, 케이크 또 있어? 아니, 케이크 몇 개가 있어, 케이크. 나 케이크 또 좋아해. 야, 이게 뭐야, 근데? 뭐야? 출하수? 아니, 출하수. 아니, 출하수. 아니, 어디 있어? 입맛 없을 때 먹는 거야. 와, 이거 핫도그. 좋아해. 이거 뭐야. 일본식 우선 좋아해. 아이스크림을 여기다 넣어야 될 거 같아. 녹을 거 같아. 아이스크림 옆에 냉장고에 넣어놔. 어디다? 옆에, 옆에 냉장고. 여기 냉장고야? 냉동실이야. 오, 나. 여기 냉장고가 또 있어? 어. 너. 오, 오. 여기는 내 개인 냉장고가 있어. 대단하네. 개인 냉장고가 있어요? 환상 깨끗하구나. 신발, 술. 가슴이. 야, 숙취에서 제가 아주 잔뜩 들어있는 거야. 야, 이거는 지난대로 나 개인으로 다 해놓은 거야. 여기는 청소 안 해도 돼,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깔끔하잖아, 방. 가현아. 저기는 깔끔하네. 개인 냉장고 있는 사람은 처음 말이야. 너도 열심히 하면 개인 냉장고 생길 수 있어, 열심히. 개인 와인 셀러는 들어갔어. 오, 냉장고가 더 낫죠. 근데 되게 희한해요, 냉장고 청소하면. 그럼요. 저거 먹어도 와이프 얼마나 나를 이뻐하겠어요. 우쭈쭈쭈쭈. 우쭈쭈쭈쭈. 반 건조 있다가 갈 때 좀 가져가라. 집에서 꺼먹으면 맥주 먹을 때. 어, 완전 좋아하는데. 이걸 말랑말랑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건 뭐 렌즈로 좀 돌려도 되고. 어. 물에 끓여가지고 끓인 물에 좀. 이렇게 불리면은. 그런 표식처럼 나오듯이 나와. 야, 너 어떻게 그런 거 다 아냐? 좋아해. 야, 물 때 한 마리씩 싸줘. 그냥 한 번에 싸주지. 이게 네 거야. 이게 두터운. 나는 왜 한 마리씩도 안 해줘? 그럼 네가 집에 가서 작업을 해야지. 그럼 내가 이거 또. 아, 좋다. 그렇지? 그렇게 또 숙제를 주는 거지, 해보라고. 아우, 나이스. 네, 끝에 잤네. 난 열었을 때 와이프가 오, 와우 나오지. 네. 아주 좋아하겠어요. 저렇게 되는구나. 어. 할만하다. 네. 티가 확 나요, 냉장고가. 내가. 맛있는 거 좀 해줘. 밥 먹고 가라. 뭐 만들어 줄 거야? 잡탕 부대찌개.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는 거를 활용할 거야. 문세윤의 냉장고를 부탁하네. 어, 그렇지 그렇지. 김치는 베이스가 좀 있어야 돼. 너 찌개가 좋잖아, 그랬더니. 찌개 좋지. 한국인이니까. 고기, 삼겹살 좋아하잖아. 돼지고기. 아, 아까 삼겹살 있으니까. 이거 다시 구워 먹는 건데. 끓여먹어도 되거든. 먹다 남은, 먹다 남은, 먹다 남은. 좋아해요. 김치찌개가 진짜 대박이지 않냐? 김치 국물이 조금 들어가면 좋아요. 김치가 생명이죠, 정말. 아, 김치가 맛있어야지. 예, 예, 예. 아, 지난번에 담근 김치? 아, 그럼. 아, 김치 뭐 풍경이에요. 지금 없네. 야, 저런 재료 들어가서 안 마실 수는 없겠다. 순대까지 들어왔어. 우와. 맛있겠다. 오, 야. 전치찌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전국이네. 오, 잡탕. 와, 맛있겠다. 석겹찌개로 쫙 만들었지. 수고했어. 수고했어. 저 컵, 키티컵 아니었나요? 아, 근데 키티컵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해요. 아, 너무 맛있다. 아무래도 너무 뒤집었지 않을까? 괜찮아? 괜찮아. 좋은데. 쉬운, 날씨. 해당. 가정은 은행을 배붙어. 알기로 한 번. 가정은 음료. 조차한 음료를 배붙어. 가정은 소urch이, 혈자. 아, 더 좋겠어. 아, 더 맛있겠네. 아, 더 없... 아, 더 맛있구나봐. 오, 아... 네, 살림이 약간 묘한 매력이 있네. 응,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하다보면. 근데 남자들이... 응. 엄두를 못 내거든요, 아예. 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 저거를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많이 바뀌었나 느껴대 보면서 해보면 알아 해보면 너 오늘 딸장 이거 하나 했다고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아이 냉장고 얼마나 제일 힘든 거 아니야 근데 해야 될 필승을 느꼈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 출연하실 네 저는 저는 콩고기 팀으로 콩고기 팀 둘 중에 그래도 한 명을 꼽으라면 그러면 저는 봉태규 형님 울문의 일패 자 스모자 치워줘요 X 표시 하셔도 돼요 빨간 딱지를 붙여라 오늘 많은 표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닮아질 때 저도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뭘 표가 하나요? 어떻게 하죠? 야 봉태규 씨랑 함께 했는데도 역시 김정태 이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배에서의 그런 끼가 없어졌잖아요 얼굴에 그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두 얼굴은 정말 위기얼굴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김일중 씨요 김일중 씨요 저는 이분이 살림을 하면서 웃게 되는 모습이 여러모로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은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요 네네네네 김태규 씨 한번 보시죠 오! 김일중 씨가 두 표가 나왔어요 왜? 왜? 이유 맞죠 이유? 네 이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세 표예요 김재규 씨가 이거 하면 3대 3 김일중 씨가 두 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요 김일중 씨가 열심히 했고 노력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방송으로 좀 덜 비춰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1, 2, 3, 5, 7, 7, 8, 8, 9, 9, 10, 9, 9, 10, 11, 9, 20, 9, 11, 30, 10, 11, 11, 11, 1, 12, 10, 11, 12, 13, 11, 14, 13, 11, 13, 14, 14, 14, 12, 14, 15, 12, 15, 18, 25, 16, 18, 17, 18, 19, 19, 21, 000, 1, 25, 21, 24